오늘 정혜인씨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팬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인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하고 또 기자님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지 정말 몰랐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2018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도 연말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인씨 아마 요즘 뭐 대한민국 삼아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이분보다는 바쁜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혜인씨 요즘 그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영화 동갑 동갑 사진